일단, 두 분의 선수는 어떻게 되나요? 나갈 때 되면 저희가... 된 거! 동시에 선수를 일단 내보내죠. 일단 선동 후공을 정해야 되니까 가위바위보 먼저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위바위보! 맨날 가위바위만 이겨요. 이긴 사람 먼저 해야지. 자, 그럼 먼저 출전 선수 나오시죠.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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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건 거 같아요. 오빠, 첫 번째 떨어지면 나 끝이야? 네. 연습 없어요. 떨어지면 끝입니다. 준비, 시작! 자! 그렇지, 타다! 그렇지, 타다! 그렇지, 타다! 그렇지, 타다! 그렇지, 타다! 그렇지, 타다! 그렇지! 자, 계속 가야 돼! 자, 계속 가야 돼! 가자! 승리야, 계속 가야 돼! 가자! 승리야, 가자! 가자, 승리야! 가자! 이게 너무 어려워. 왜 이렇게 해야 할지 몰라! 가자! 야, 이거랑 부서져도. 이거랑 부서져도 가는 거야! 왜요? 수고히 나가면 안 돼, 우린! 새벽은 안 좋아! 아침은 추마! 새벽이 안 좋다! 딴 거 하지 마! 이거만 해. 딴 거 하지 마. 딴 거 하지 마. 됐다. 이제 끝났다. 딴 거 하지 마. 딴 거 하지 마. 자 몇 초. 예. 딴 거 하지 마. 딴 거 하지 마. 자 몇 초. 1분. 아 잘한다. 나이스. 정정아 긴장하지 말고. 형님 할 수 있어. 해봤다니까 일단. 야 현중이. 바짝 긴장했다 지금. 현중아 아프지 않아? 아프지 않아? 정색하게 되는데? 현중아 현중아. 너무 부담 갖지 마. 현중아 이거 딱 보니까. 저한테 점수 돼. 근데 짐은 안 돼. 미끄러질까봐요. 어. 오케이. 좋다. 멋있어 야. 오 좋아 좋아. 뒤로 뒤로. 현중아 좋다. 자 2분만 해. 현중아. 2분만 해 2분. 오빠가 준비 시작 해줘. 너 훌라후프 굉장히 오래 돌린 아이야. 엄청나게 잘해. 몸을 딱, 딱, 터뜨려가지고. 너 해내는 아이다, 현중아. 자. 현중아 좋다. 시작.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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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계속.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현중아, 됐다. 됐다, 좋아. 한적이야. 하루 종이 생각이 납니다. shelter, larga, larga, larga. 도저희. 허리가 더 recording. 좋아. Bailey heirloan, complet. 형태 형형이 저게 죽을 colonies. 죽을 enabled. 아, 잠깐만 현중얘. 연중아, 긴장을 놓치지 마라. 다음엔 김수랑 아니야. 연중아, 연중아. 형들도 같이 한다. 내려와, 내려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몇 초. 1분 47초. 이야. 이 두 판은 바꿔서 할게요. 네, 그걸로 바꿔서. 이거야, 오빠 끌리는 거야. 한 번만 안 돼. 이게 그거라고? 이렇게 한 번 들어가는데. 한 번 봐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수령이 47초 못 녹이면 끝이에요, 그냥. 야, 웃으지도 못하겠다. 자, 자, 자. 야, 경기 알아보자. 야, 제발, 제발. 수로 형, 내가 보기에 지금 무지하게 긴장 탔거든요. 아, 분명히. 돌아와, 돌아. 오빠가 시작해, 알아서. 돌아, 돌아. 시작.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어디야? 가자, 수소야! 오빠! 오빠, 한 번 해! 가자, 수소야! 오빠, 오빠, 한 번 해! 이겼다. 안 돼. 몇 초, 몇 초.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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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도 끝. 말도 안 돼. 그대도 웃겼어. 우리 종국이 한 번 해 볼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건 세레머니야, 세레머니.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어떻게 했는지. 태어나서 처음 해 본다. 비슷한 운동을 어디서 봤어요? 놀려, 놀려. 와, 수록 표정. 형! 종국아, 잘해. 종국아, 잘해. 파이팅! 너 무슨 지구를 짊었지? 지구를 짊었지? 야, 너 무슨 조각사인 거야? 조각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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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새 오세요. 타칫 하는거야. 어떻게 하지? 어? 그런데 정말 거질댄스 같은 거 거질댄스? 야, 귓pflicht이가 2주 연속 진짜 좋은 자랑 가는 중인다. 오빠 이렇게 짧게 떨어져. 번외로 재석이 오빠 한번 trains boja. 해! 오, traz 하나! 와! 야 쟤네들이 나 다음 게임 못하게 하라고. 저 유니벌이의 계략에. 좋아. 형이 쓰러난게. 마지막은 뭐야? 마지막은. 이런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어 두 종목 남았어 두 종목 뭔데 다음 게임? 주전자가 나왔는데? 주전자가 왜 나오는 게 주전자야? 이번 라운드 뭔가요? 이번 라운드요? 양손에 주전자를 들고요 선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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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을 자 우리! 우리 들어온까? 우리 타워야 나 완전 타워 있네 nosso 형 지금 게임 완전 슬럼픈데 지금 1회 1회 BACK 마지막 아 우리 이름이냐.